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의 탑6가 tv조선 측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 트롯맨들이 앞으로 tv조선과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형개혁사와 계약을 옮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탑6의 완전체는 오는 9월 12일 계약 만료를 전후해서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있구요. 또 이명웅 CJ와 계약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뤘다 이런 얘기도 있구요. 또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될 것이다 아니면 뽕송악단은 계속할 것이다 뭐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계약 만료를 전후해서 트롯맨들은 개별적으로 tv조선과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형개혁사로 옮길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들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완전체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누님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구요. 자 탑6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기럭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6명이 각자 개성을 갖고 차별화되서 또 이렇게 함께 뭉치면 완전체가 돼서 멋진 무대를 꾸미고 노래를 하고 예능을 하고 그래서 1년 6개월여 동안에 자 많은 팬들을 거닐고 있는 미스터토르세 탑6인데 이들이 9월 12일 계약 만료를 전후해서 이제 흩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뽕숭아학당을 통해서 많은 팬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팬들에게 위로와 기쁨, 위안을 줬는데 이들이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후해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이 지금 팬들의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TV조선과 재계약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롯맨 6명 중에서 이 기준이 이런 겁니다.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트롯맨은 TV조선과 재계약보다는 다른 대형기획사와 공연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지 않은 트롯맨은 TV조선과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들 6명 중에서 누가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이들이 다른 기획사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타 방송에 갔을 경우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워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 방송에서 러브콜이 있고 이 트롯맨을 데리고 간 기획사가 또 말하자면 여러 방송에 출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그리고 타 방송에 갔을 경우에 시청률을 끌어올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두 기준으로 한다면 탑식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이래서 이 뽕숭아학당의 모습이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이 여섯 명의 트롯맨 중에서 누가 콘서트와 시청률 제조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팬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구를 편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서트와 시청률 제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롯맨은 역시 이명웅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 콘서트를 할 경우 전국 투어를 할 경우 누가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편파 이명웅을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은 TV조선과 재계약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지금 대형 기획사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중모색으로 조용히 하고 있지만 조용히 한 이유는 소문 CJ와 100억 계약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다면 지금쯤 어디서 부른다 러브콜을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잠한 걸로 미뤄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 명 중에서 단독 콘서트와 시청률 제조기 역할을 보증수표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롯맨은 또 누구일까요? 영탁도 가능합니다. 조금 에너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민호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김호중이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 많은 팬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단독 콘서트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명훈과 영탁과 장민호는 다 기획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사를 말하자면 기획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장민호는 TV조선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민호는 예능 프로그램을 네 군데 하지 않습니까? 내 딸 하자도 그렇고 물론 내 딸 하자 종영을 하지만 골프왕도 있고요. 사랑의 골센터 이렇게 뻥숭악당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장민호는 단독으로 TV조선과 뉴헤라 프로젝트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탁이 문제인데 영탁은 여기저기서 지금 소문에 의하면 러브콜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다면 이찬원과 김희재 같은 경우는 브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동원 같은 경우는 쇼프레이인데 쇼프레이는 TV조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공연 기획 제작사예요. 제작사 근데 거기서도 기획사도 하기 위해서 정동원을 영입을 했는데 쇼프레이 미스터 토론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원은 이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TV조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브리스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재나 이찬원 같은 경우도 굳이 TV조선과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TV조선의 영향 안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V조선이 이들을 껴안고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악당을 이렇게 완전체로 끌어가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뉴 에라 프로젝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모여라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공연활동이니까 기간제 공연활동이에요. 활동계약이죠. 그 활동에 공연과 활동에 관련해서 각자가 다 다른 기획사가 있으면 TV조선이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악당을 끌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전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콜센터는 종용을 한다면 뽕숭악당 할 경우에 이들 스스로도 지금 다른 기획사에 간다 하더라도 탑6의 완전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요. TV조선에 대한 고마움도 굉장히 높고 그런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탑6가 같이 활동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면계약으로 뽕숭악당의 출연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달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다는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은 좀 우선권을 달라. 그렇다면 뽕숭악당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의 탑6가 9월 12일 계약 만료를 전후해서 이들이 TV조선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가능성 그 전제 두 가지 조건 단독 콘서트 그리고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제조기 역할 이 부분에서 이명웅 영탁 장민호는 가능성이 좀 있고 나머지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은 그런 단독 콘서트와 단독 프레이 하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약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TV조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웅과 관련한 CJ 지금 계약설이 이렇게 잠잠한 이유는 합의가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쯤은 난리가 나야 됩니다. 이명웅은 어느 기획사가 스카웃 할 것이다.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없는 걸로 봐서 CJ 100억 계약설이 아마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 토르스의 탑6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들이 과연 TV조선과 재계약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